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2% 감소한 410억 천만 킬로와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수출 감소, 기온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 용도별로는 산업용 3.8%, 일반용 1.4% 감소했고, 주택용 0.4%, 교육용 3.3% 소폭 증가한 반면 농사용은 12.4%로 크게 증가했습니다. 한편 2월 전력시장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.8% 감소한 383억 4천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습니다.